송교 동무 예! 저 동무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잘 내 번호 떠올 수 있으니까 잘 보라 알겠습니다 저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번호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쪽은 관심 없고 혹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기 한 번 번호 한 번만 찍으세요 내가 수령 동지 번호 안 주면 총살하겠다고 여잉! 이렇게 잘생긴 동무한테 뭐 하는지 지내! 이 동무가 번호 안 주면 너를 총살해 버려갔어? 죄송합니다 수령 동지 자 한 번 찍어주시라요 야 근데 112면은 남도선 경찰번호 아니네 이 잘생긴 놈 뭐 웃겨서 잘 없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수령 동지 너 잘생겼으니까 봐주는 거야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동안 잘생긴 놈에 령 김정원입니다 오늘의 멀레카메라 북한 문장하고 번호 따기 일단 그럼 지금 바로 가시디요 조종무 번호 좀 따와봐라 빨리 들어와 번호 따입니까? 번호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가락지 바울 먹으러 가는 거 어떠시오? 덕분에 오! 좀 주시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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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과 수행 완료하셨는데 아주 잘했다 동물! 내일을 태어나서 저렇게 예쁜 동물은 처음 봤어? 역시 남두선물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라 내가 픽슨을 보내겠습니다! 종교 동지! 내가 번호를 어떻게 달하는지 보여주겠어! 알겠습니다! 네! 민아 역시 조선말 할 줄 아십니까? 영어로? 영어로? 아! 저는 한국의 수프림 리더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내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JENNY chocol 욕망이 올라왔 zas 아이들이 나왔 gather me notes 내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그리 professions 조선안 맞기 일어로 빠져 봐 아니요 썩 undocumented 아하하하하 쁠 MH&G 몰카하면 덕추리 송교도무 내가 번호를 얼마나 찾았는지 보여주가소 알겠습니다 딱 기다려 저기 동머머 차에 숨겨서 들었는데 나랑 집에 가서 꼬부랗고 수먹으면 안되나까 오 정말로? 여기 코노 한번만 찍어달라 그렇지 야 카메라 태어난 속성으로 이렇게 귀여운 남자들 덕분에 물을 꺼다니 너무 좋다! 저 바다랍니다, 소름 돋아! 아주 훌륭하고 만기! 야, 저... 남조선에는 천사만 있다는 게 정말이구나? 남조선은? 방금 좀 떨어지는 뻔! 알겠습니다! 저... 동무원님들의 저... 리북으로 직송 비행기 타고 그... 가락지 빵 먹으러 가는 거 어떠시오? 방금 좀... 뭐 좀 주시라, 동무원 그냥... 그... 누가 가!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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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호를 안치면 이 동무원이 아우디로 갑니다! 하하! 아우디 가기 잘 샵니다, 동무원! 진짜 치고! 쳐봐! 다 맞췄! 쳐봐! 아니겠지? 방금 왔습니까? 여덟은 남두선에서도 헌팅에 성공을 했다야? 가락식빵 500개 주갔소!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그만 길이다! 세기동아! 예! 수령 동지! 저 예쁜 아미나 잎 번호나 싸워라! 알겠습니다! 저... 고조 동무! 저기 저... 우리 같이 미국으로 요란 버스 타고 고구랑 국수 버그로 가는 거 어떠시오? 번호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 당했습니다! 이거 멘트를 그따위로 치우니까 거절 당하는 거 아니네? 내일은 남두선에 왔으면 남두선 멘트를 쳐준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좋은 예쁜 아미나에는 푸트선이 없단 말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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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괜찮으면 저희가 영상카메라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 카메라 저기서 찍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안녕만 해주세요! 안녕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괜찮아요? 저 남자! 카메라 먼저! 자 밝게!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отно~~~ Fridays 에어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